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느끼고 느끼고 가네 그냥 내일 또 장국에 고등어 지장 살려볼 거냐 장국에 고등어도 먹어지민 땡큐다게 삼시세끼 고아턴밥에 그자 침치에 만홍지시라도 먹어지민 말조 그자 집이야 지민 오늘은 미신거 먹고 텔레비엠이시거 선전해가민 저거 혼본만 먹어바시민 누겐 내 미신 식당강 맛종고 먹엉 오라짜네민 우디도 그디 혼본만 가바시민 아방도 그런 그 사름을 왜 못먹은 축산이 뭐냐 그런 생각에서 벗어난 아이고 아기라 그냥 아무도 안 올 거냐 내일 각시 바띠 일렬에 각해내나 내일랑 바띠강 줄이라도 잡아 동겨주주주 나 무슨 줄 보이냐 겅이라도 허설 생각하멍 사라 법석에 미신거 먹을 것만 먹을 것만 주르 터지라 인생에 줄을 똑바로 서야지 그 줄만 잡아먹으면 남자가 사라지라 게나 복날이란 미식어 미식어 겅하영 아 독이라도 혼말리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아이고 미신 나름인 꼭 그걸 먹어서 하나 그거 복날 아니란 나방신디 독을 족족히 해줄 수가 겅하니까 백숙이여 미신 또디강 요작이 먹어보난 그 독튀긴거 난 맞쥬아르네 장날 서무 지름에 튀긴거 혼말리 해당 안내고 미식어 또 겅 못먹은 거 이사룸아 인역하는건 싼싼거 죽어본다 거짓마랑 우리도 이번에는 재라오기저 식당추룩 겅식어라 이만 인형맛이 큰 그릇겅식인구라 그거에 영개를 그려 호나씨 각자 들이청 한번 해먹어보자고 초복담깨시리 아이고 아방독 그저 무시검 그거겅 한글록에 아장 살림이나 헤엄심인 이거여 촙소리여 만홍 헤엄신 대추여 삼여 노왕 그거 일일이 1인당 혼계의 영 맹길주만은 거 탁바방 절의장 허는디 그걸 욕불맹기라 아이고 나방신이 돈 저 만원 안내 크며 어디간 그거 홍고로 나방이나 맛좋게 사먹음 없어 이 컨츄리여 청아 난 뭐 바빠노 난 그저 지위신 장국에 밥먹으면 밭디아크레강 총일 그저 해가 저물도록 일러다 묶음에 아이 말을 해가믄 이 정신 어신냐 청아 지금 그가 만원 헌나 만삼천원 만오천원 호삶씨가 전복방을 몇개 들어간건 만칠천원고 허는디 미신 만원 말이냐 만원은 아이고 니게 거짓만들진 햄나 그거 난 그거 값도 다 일일이 알암꾸나게 하도 그저 먹으라 등겨누나게 값을 몰라게 이 사람아 그거 값 모르는 사람 인역밖에 없다 정말 우린 어디 먹으라 등겨보지도 못하고 일만일만 허임신한 제주도 고망고망 먹는 집은 다 아는 얘기죠 아이고 밭디강 밭디강 이 여름에 똠 철철나몽 일러는 각시 요거 홍고록 사메기주 나가 어디강 요새 아이들 말로 알바라도 허용 돈벌엉 우리 각실 요걸 홍고록 봉날대민 사메기주 그 예산은 못하고 그저 입에 도라 미식어 먹고 예산쟁이 망언대랬어 이 사람아 예산예산하지만 아까부터 무슨 예산예산 지금 추경이 통과가 안된 국가가 난리는데 미식 자꾸 예산예산했나 지금 내일 밭디 일일에 갔거나 하간거 거느리지 마랑 어디 좋은디 아방 초청하는디 이끌랑 이거강 먹고 난 내일 독색이나 면마리 쏠마동 아침 인측 밭에 갈거 난 강헌중이 납사 걔면 이래 신사임당을 혼장 개우리멍어지를 가려내야 될 거 아니냐 아이구 좋은데 있으면 신사임당도 주고 이것도 사주고 컬테주게 그 말을 그럼 자꾸 데울거냐 싹싹 더운지 진짜로 아방이형 입씨름을 귀신도 이제는 수다 내일은 가면 이거이거 더웡 어떤 일을 해줄건고 걔 영할거라 진짜로 뭐 이랬마